뒷컬러전 내가 진짜 그래 안녕 아유 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와요 누님 오늘 노래내기 하셔야죠 어 낙... 아...야야야야 하하하 왜 왜 왜 왜요 왜요 왜 그러세요 그날도 난 들으려고 한 거라고 아니죠 언니 그래도 상한 대가로 하는 거죠 언니 하지 않겠습니까? 원내기에요? 이 노래 내기 노래 부르는 거야 저번에 제가 줬으니 오늘은 질타 노래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 빨리 모두 깍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니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일단은 노보정입니다 노보정이고요 체력표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시오 더 알아? 예 그리고 랜덤팀의 관전자 뭐 이거 관전자 있고요 예 근데 관전자 요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밤 전추가 아니고 노래 부르기 내기 해야죠 노래 부르기 내기 하나만 물어봐도 돼? 아뇨 죽어요 아니 나 한번 때려봐요 로바 이게 뭐야 그만큼 양렬에 넣어도 피가 별로 없어요 그쵸 한 판 단판 승입니다 근데 원거리 캐릭이 더 유리하겠죠? 아틸럴이잖아요 그죠? 아틸럴이잖아요 딱 미리 할거 딱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밸런스에 대충 맞춘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누님? 5판 3선 승제입니다 해볼까요? 까보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왜쎄? 부르부르부르부르 두근두근두근 도끼도끼 도끼도끼 죽었어요 Panel 까 주지 영레벨 누나 근데 이거 집중해야돼 해야 돼 피어칭스도 잘 날려야돼 지금 아냐 이거 피야 으삭하지 액 미사일 액 미사일 나온다 야 어? 으에에에에 잠깐만 누가 잠깐만 누가 잠깐만 어? 아닌데 아, 근데... 아니에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근데... 아니에요, 누나.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닙니다. 왜... 펀니냐고요? 몰라, 나도. 지금 펀니하지가 않아. 누나, 내가 노래 부르겠거든, 지금. 아, 나 되게... 아, 나 진짜... 아니야, 나 이거 죽고 잘못 간 거 같아, 누나. 제발, 제발 이러지 맙시다. 난... 갈비두를 가진... 안! 안 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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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어? 야! 아악! 아악! 내 지금... 아악! 개발자들이... 색색탄으로 만들어여... 어, 여러분, 제가 한 판만 더 있으면... 칩탄으로 지켰어요. 안 돼! 어,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누나, 누나, 잠깐만, 제발, 진짜. 제발, 부탁해요, 누나, 잠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이 재미야! 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두대 맞고 죽었어. 내가 왜 하자고 했지? 흐흐흐흐흑 아니야. 아니야, 누나. 누나, 아니야, 안 돼. 안돼! 안 돼. 제발.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아, 누나. 잠깐만, 해보니까. 누나, 이거 분명 이거 일부러 맞았어. 이거, 분명. 야 진짜 야 이거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아 아 아 이게 진짜 안 돼 누나 어디가 아 아 테라스 오 오 오 오 아 야 히어로즈 스톰 가라고 히오스 가라고? 어? 여기서 왜 가 아니야 안 갈 거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냐 한 판 이겼어 그래도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기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승리의 깃발이 승리의 여신이 나를 향해가서 웃고 있어요 지금 백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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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누나 안 줄거야 안 들을거야 지웠다 간다 간다 지금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안 돼 저 요거 마지막 아 아 누나 누나 미안해 누나 누나 미안해 oli 아냐 자 제가 앞에 반주를 입으로 내릴까요? 아니 형 안 믿나? 아 넣어줄 수 있니? 당연하죠 입으로 넣어줄래? 그래 알겠어 그러면 저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반주 딱 할게요 어 반주 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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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걸? 사랑해 진짜 사랑해 연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개취미! 어! 개취미! 개취미! 어! 개취미! 이제 지목 지름! 그만! 그만! 우울한 건 우드 한, 한 하늘에 묻어버려! 오늘도 너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 난 정말 정말 너를 좋아해! 10평들 뒤를 생각한걸 맞아? 고!